고마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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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만 보고 싶네 벚꽃이 예뻐요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아버지 오, 쪽말이야? 전 쪽말인데 무슨 힘이 있어야죠 나 노천으로 늙혀서 들고 작정했어 그렇더라도 내 약속을 주시면 안 돼 쌍시일크멀티비로 바꿔보세요 머릿결로 확인하세요 누가 오는 거예요? 저는 사실 가수분들은 잘 몰라요 거기 1호 오빠 나오고 선영이 나오고 성국이 나오고 제가 좀 거기서 친한 친구가 성국이거든요 만만한 성국이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만약에 성국이를 만나게 되면 8년 넘는 것 같아요 저도 꽤 오랜만에 보는 거라 반가울 것 같아요